깜짝 놀랬잖아 아니 왜 다이안인데 자꾸 잡히지? 누구랑 다 디오도 아닌데? 저 어리석은 자들을 충성스러운 개가 인베? 어디가 1레벨 2 찍어도 되나? 가능하긴 해 온라프는 인베지 10초 남았습니다 없다 아 와드다 카이사니까 블루디쉬 받을만해 렌즈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카이사는 블루디쉬가 좀 좋아가지고 어 나도 겸치 먹었다 아 아 되게 멀리 있었는데 와드겸술 먹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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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부로 먹어버리면 좀 빡세 사실 이걸 먹어도 빡세긴 해 뭘 먹어도 빡세 오케이 미드필 뺀 것 같고 대신에 이렇게 초반이 힘든 만큼 리턴이 있는 캐릭이라 요정도 고통을 샘을만 해 혹시 여기...어우! 어우 야 어우 있을 것 같더라 어우 진짜 진짜 이 감각 진짜 후각이 미쳤다 그냥 아... 이거는 너는 바도죽냐?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당연히 못 맞았다 안 맞추면 더욱 사과를 이렇게 세단은 내장을 도움되는 또 죽었어? 와우 진짜 아 진짜 어떡하냐 진짜 아 어떻게 해야 돼 아 아 제발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아래쪽 정글 보여줬으니까 지금은 뭐 해도 돼 지금 올라프 1대1로 지진 않을 거 아니야 아 아 왜 폭을 안 해 아 아 아 어떻게든 빨리 파밍 해가지고 룬에 메아리 뛰어야 돼 클레드 아니에요 킬드예요 킬드예요 킬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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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인내의 시간을 가지면은 진짜 빛본 빛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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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가 일단 어 타곤산으로 체력 채우고 맥사이가 딴 데 갔을 때 용사 뜨기 전이거든 지금 아 아 아 아.. 에코가 탑이었네 그러면은 우리 올라프는 아 이거는 먹어야 돼 스마로 아 이거 진짜 에코 궁극기 아.. 집에 갔다올걸 복귀용 궁 쓸걸 아.. 집에 가서 빨리 룬에 메아리 뛰어온 카밀 룬이 앞이 있으면은 잡을순 있음 리쿨 눌러보 각을 좀 줘봤으면 좋겠는데 렉사이 이건 빼야겠다 렉사이 온다 렉사이 우리 카이사가 지금 되게 잘 커가지고 할만해 킥만 해 진짜로 이 아 닿는 왠만하면은.. 안 봐주는 게 좋긴한데 아 닿는 나이스 괜찮아 봐주지마 그냥 왜 봐주지 이미 4데스 이미 3데스인데 오히려 괜찮아 저렇게 갱 많이 가주면은 안에 쪽 그냥 편해서 이미 망하네한테 계속 가는거는 그렇게 좋은게 아 근데 이거 각이 안나올거 같은데 지나가는 겸에 지나가는 겸사겸사 갱이 될만한 데가 딱히 없긴 하다 근데 이제 에코에다가 상대바툰 2제3캔시라서 그냥 계속 존버야 탑에 전령 쓸거 같으니까 그걸 한번 막아줘야겠다 어? 어어? 어? 오케이 킬초어는 안했어 역체굴? 역채굴 나이스 한 3개 정도? 아니다 그냥 빼야겠다 어? 이제 리얼이네 아아 이런 아아 렉사이 뭐야 아 이즈가 어쩐지 아 이즈가 이렇게 이렇게 나일일이 없었는데 아이씨 아아 그냥 뺏어야 됐는데 저걸 나꼈네 아아 탑탑 뭐 비리진 않은데 도와줘 도와줘 설만해 설만해 안살만해 안살만해 아우 사일러스 그냥 정글 돌다가 개피 된 다음에 집 가면 돼요 그냥 피 갈려야 못해요 아 몰라 진짜 어떻게 이렇게 꾸준하게 망하지 피 갈려도 안 되는 걸 왜 하냐고 내 맘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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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나마 될 것 같은 희망이 있긴 해 상구상? 상구상 뭐해? 상구상! 워드나 깔어! 별거 하지마! 워드나 깔어! 흠 하아 이거 안대빠진데? 여기 와드인 것 같은데? 와드 체크하게 했나 여기? 아 거기 와드야 와드 체크 안했어 아 진짜 와 게임이 계속 이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칼사 9인수 뜨고 한번 변수 각 봐야 되겠는데 어딨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1시간 반전에 시킨 치킨이 아직도 안오고 있다 쿡쿡 LCK 끝나기 전엔 오겠지 오겠죠 뭐 아 오늘 치킨이 잘 팔리는 날이구나 어우 느려 잘 큰 사람이 없네 카이사말고는 그냥 사이드에서 어떻게든 힐 놀아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힐 놀아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정면 함타는 절대 못 아우씨 아우씨 아우 노 아우 노 아니 뭐야 막 들어와 이제 노전멸 한번 잡아야 돼 이끌어요 아 아 아 아 아 어우 센거 봐라 와 딜 뭐야 뭘 쳐맞았다고 죽는거야 뭘 쳐맞은건데 아씨 빨리 썰어 빨리 감게임 가자 아우 고통스럽네 진짜 아 몰라프라 2판 연속 만나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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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반데 아아 상처를 돌볼 시간 따윈 없어 abdominal 상처를 돌볼 시간 따윈 없어 하이샤도 개정신은 아니다 저거 정상이 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ㄷㄷ 이럴 이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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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지겨운 두 마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